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황도의 존재를 알았어요 원시인들이 원시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아인슈타인 원시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시인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고대 문명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정도 되면 거기 천문학자는 당연히 황도 별자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가 지나가는 길에 12개의 별자리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하나씩 건너가니까 아주 설명하기가 좋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1월 달에는 캐프리코르노스, 염소자리 2월 달에는 어쿠에리어스, 물병 3월 달에는 파이시스, 물고기 이런 식으로 어느 달에는 무슨 별자리에 해가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아주 비밀처럼 이렇게 전수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기 생일 별자리가 자기 생일날 안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수천 년 전 원시인한테 가도 천문학을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요 원시인이 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황도의 역사만 봐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염소, 물병,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12개 별자리가 있습니다 황도마다 수천 년 된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행성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라틴 이름들은 어감이 좋으면 바로 상품 이름으로 다 바꿔도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기업가께서는 이름 질 때 이런 거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파이시스는 물고기죠 나중에 영어로 피시가 되는 거죠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폴로 이전에 제민이라는 로켓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이름들이 로켓이 제미니입니다 제미니에서 아폴로가 올라갔죠 아폴로 11호에서 암스트롱이 달에 내린 것이 언제냐 저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였습니다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느냐 그때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잘 사는 집을 보러 갔는데 11시 56분 20초에 암스트롱이 딱 발을 땅에 디뎠어요 달에 근데 11시 56분이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니까 그 암스트롱이 달에 땅을 딛자마자 그냥 얼른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뒤에 일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21일 점심시간 직전에 11시 56분 20초라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근데 가끔 아폴로 같은 얘기를 하실 때 다들 자료를 검색해보면 다 7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왜? 미국시간이니까 근데 한국시간으로는 21일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고하실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내공이 깊다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폴로는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황도 12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셀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절입니다 레오 다 아시죠? 레오는 사자고요 벌고, 나중에 버진이 됩니다 천여고, 그 다음에 리브라 리브라가 천칭, 스코피우스가 전갈이죠? 스코피온 그 다음에 이제 궁수, 세지테리어스 해가지고 12개 별자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가 점성수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 기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수천 년 된 기호들입니다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지구는 하늘에 없죠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수천 년 된 기호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뭡니까? 예를 들면 양 또는 황소, 쌍둥이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별자리인데 내가 이별자리 태어날 때 목성이 마침 거기 있었어 그런데 그때 화성은 예를 들어서 양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양 점성술은 내가 3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럼 점괴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3월에 태어났어도 그 다음에 3월에 태어날 때는 행성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급여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띠가 바뀌는 것처럼 서양은 그 행성 배치가 밝혀서 그 점성술이 이제 그렇게 발전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점성술 개업하시려면 당연히 저는 수천 년 된 기호를 갖다가 눈앞에 딱 장식을 하셔야 합니다